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오늘 주시기 2장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사람을 처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국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래 봬도 수영을 꽤 잘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지금 당장 해보라고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있지만 초등학교 시절 한 2년 동안 수영 강습을 계속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형, 배형, 평형, 접영 다 할 수 있습니다. 배가 나와서 접영은 잘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만은 어느 수영선수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영을 배우니까 물을 좋아하게 되고 물이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영은 수영장에서만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곡이나 바다에서는 내가 수영을 잘하는 게 아무 소용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거나 내가 이곳에서 통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곡이나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편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협에서는 늘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데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제게 있어서입니다. 바로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었어요. 어렸었던 시절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그 모두가 아는 유명한 계곡에 놀러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수영을 한다고 좀 까불었던 것 같아요. 잠수도 하고 계곡이니까 적당한 포인트에서 다이빙도 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그냥 문득 조금 깊은 곳에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발을 통통 튀기면서 물에 통통 뛰면서 손으로는 헤엄을 치면서 어느 정도 가는데 저쯤에 큰 바위가 있길래 저 정도까지 가보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통통 튀기면서 가는데 순간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물이 쑥 빠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 물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몸이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감사하게 다행히 누가 제 목덜미를 이렇게 잡아서 건져줬어요. 옆에서 튜브로 물놀이를 하고 있던 한 아저씨께서 그렇게 저를 건져주셨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당황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물에서 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니까 아, 수용신력 믿고 까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이집트 왕은 산파를 통해 남자아기를 죽이는 게 불가능해지자 이 태어난 남자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라는 더욱더 강력한 명령을 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강한 노동을 부여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파에게 명령해도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게 되고 그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것이지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세 달 동안 그를 숨겨두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아이가 나일강에 빠지면 죽는 거죠. 세 달쯤 되었다 그러면 백일쯤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아기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그냥 물에 띄워보낸 게 아니라 갈대상자에 넣었어요. 여기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목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마치 이 장면이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방주를 연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이 땅에 큰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잠겨서 살 수 없게 되었지만 방주 안에 있던 사람과 동물은 다 살게 되었지요. 그 모습이 마치 지금 나일강에 떠 있는 갈대상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안 비슷하신 것 같나요?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같은 단어,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대목의 말씀을 읽으며 안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번에는 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까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게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암울함과 요괴배수로 나오는데 이들이 모세를 낳고 숨겼던 이유가 2절에 보면 잘생겨서라고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 잘생겨서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해서 이 예쁜 모습 좀 더 보기 위해서 숨겼을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잘생겼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 큰아들이 올해 7살인데요. 태어났을 때를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쁘다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친구들 카톡방에 저기 아들 사진 올리고 섬기고 있던 교사 카톡방에 아들 사진 올리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와 목사님이랑 똑같이 닮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빼다 박았어요. 하나님 정말 놀랍네요. 라는 말들은 많은데 아기가 너무 예뻐요. 잘생겼어요. 너무 멋져요. 이런 말씀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묘한 감정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의 한 분이 저를 볼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 신목사님 아들이 점점 예뻐질 거예요. 점점 잘생겨질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앞에서 아예 감사합니다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아,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 점점 더 예뻐질 거라는 말을 하시지?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도대체 얼마나 더 예뻐지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와서 얘기를 하려니까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돌쯤 되었습니다. 돌쯤 되면 사진도 많이 찍고 돌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쯤 돼서 진한 사진을 이렇게 하나 둘 둘 쳐보게 되니까 태어나서 찍은 사진, 한 50일쯤 찍은 사진을 요즘 뭐 화질도 너무 좋고 잘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는데 진짜 못생긴 거예요. 와, 대박 진짜 표현이 좀 경솔하지 못하지만 얘가 진짜 용됐다. 진짜 많이 나아졌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얘 자랑하려고 동네방네 사진 뿌렸으니 아, 진짜 나한테 욕 안 한 게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아, 그분이 점점 더 예뻐질 거야 라고 했던 게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겠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백일쯤 된 아이, 모세의 나이의 아이가 잘생겼다는 건 부모에게는 누구나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기준이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2절에 이 모세의 잘생김이 도대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잠깐 띄워주세요. 히브리어 말씀을 잘 보면요. 히브리서 말씀을 잘 보면요. 모세의 아름다움이 부모의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아기였기에 석 달 동안 숨겨도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였던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모세의 아름다움이 모세의 부모들에게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풀러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었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 혼돈의 카오스로부터 질서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그 혼돈을 카오스를 질서 잡아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겠다. 이 땅을 만들 때의 그 첫 마음을 모세를 통해 회복하시겠다. 바로 세워 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그 어린 아기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넘어서 관계적 아름다움을 세워가는 것을 모세를 통해 기억하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름다움으로 그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았습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사이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삶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의 그 과정 중 모세의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이 2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1절에 보면 장성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사건까지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 맞는 것이 부당했고 모세의 행위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폭력으로 살인을 해간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후에 이 일의 결과가 히브리 사람들로부터도 자기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였고요. 광야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입니다.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 이집트 왕의 딸 그의 양아들로 살아왔던 그가 40세가 되기까지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그런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이 곧 자기 형제다 히브리 사람을 보면 내 형제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는 바로의 딸이 모유를 줄 수 없었기에 그의 어머니 요괴벳이 하나님의 섭리로 유모 역할을 하면서 키웠지 않습니까? 아기를 키우며 너는 히브리인이야 계속해서 가르쳤겠지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의 마음에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모유를 먹으며 크는 것은 길어야 5살, 6살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의 법도에 따라 살았습니다. 실제로 모세를 보는 사람은 모세를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미디안에서 루웰의 딸들에게 보여진 그 모세의 모습은 애굽사람, 이집트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외모로 보면 분명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모세의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결혼한 모세는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게르솈, 나그네라고 짓지요. 여기서도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사는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여전히 모세에게 있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히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쁨으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에서 솟아나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세상이 우리를 나일강이라는 죽음에 던져 넣으려고 할지라도 구원의 방주로 지켜지는 역사가 허락될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아무리 무서워도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미디안 광야와도 같지만 이 땅의 삶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고독으로 인해 더욱 성장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몇 주 전 수요예배를 통해 저의 삶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나눴었는데요. 대학은 졸업을 앞두고 목회를 나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으니까 결혼도 졸업도 미래도 뭐 하나 투명한 것 없이 답답함만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나름 꽤 지속되었어요. 학기는 끝났고 사역하는 교회에도 이제 사임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당장 먹고 살 문제가 걱정이더라고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졸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신대학원까지 마쳤는데 제 이력으로 별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알바로 택배 상하차 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현금 수송하는 일도 해보고 그러다가 한 기업의 카드 상담 콜센터에 이력서를 넣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잘 보고 통과해서 한 달의 수습을 거치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전화 받는 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돈이 걸린 문제라 전화하시는 분들이 다 예민해요.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실수가 없어야 되고 또 친절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재미있게 곧잘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재미도 느끼고 동료에도 느끼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늘 퇴근하고 이 붐비는 인파 가운데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우울한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얼마간의 월급을 받으니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수 없는 건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 목사의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주의 종의 길로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 수습 알바에서 계약직 직원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고 늘어나는 인센티브에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때를 돌아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잠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분명 돌아갈 곳이 있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하는구나. 이곳이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놀랍게 일하셔서 결혼도 하게 되고 사역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저의 마음에 늘 붙잡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그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던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를 온정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정체성을 허락하셨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인데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아름다움이 부모의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도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굳건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통해 굳건하여 지기 원합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경애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참된 미의 소유자 아름다움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우리의 모습 모두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사람이 한 헤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모세가 가진 이 헤브리인의 정체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부르고 개인의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오백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곧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곧 자기 형제임을 깨달았다는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더욱 호거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모두 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에 있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기쁨으로 넘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